플레이댄스 시간을 가져볼 텐데 아직 신인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곡들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큐브 선배님들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평소에 따랐는지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악 주세요! 아... 어떡하지? 야, 이거 최신곡인데, 이거는! 내게 해, I'm fine, I'm fine 자, 또! 자, 저기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친구들 둘은 저기 그냥 객원인가? 네 춤을 아예 안 추거든요 아, 이번 경험은 최신곡이라 그랬나 보죠 그럼 좀 들어갈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저희가 좀 더 기회를 주시죠 자, 음악 주세요 아, 이봐! 아! 이거 누구도 아는데? 아무나 다 알았지, 이거는 이거 어르신들도 다 있잖아 아, 이건 알아야지 자, 역시 역시 현식이와 성재는 이 노래는 이게 어떤 이거! 책임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성재는 이제 그만 집에 가도 돼요 가요, 가도 되겠어 이 팀에 어울리지 않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